안녕하세요 산쌤입니다. 우리 11번 들어가실게요. 자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인데요. 자 마지막에 우리 남자가 뭐라고 했냐면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? 이런 표현을 썼어요. 자 그럼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까지 가는데 take, 시간이 걸리냐 라는 거거든요. 자 그럼 거기까지 시간이 얼마 걸려있으면 시간의 표현이 들어가야 되죠. 그래서 1번에 it takes an hour by bus 라고 해서 시간의 표현이 들어간 건 an hour, 1번 밖에 없죠. 아 버스 타고 가면은 1시간밖에 안 걸려 라는 1번이 정답이 되구요. 자 2번은요 bigger 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니 아 이건 사이즈에 관해 물었을 때 할 수 있는 대답이 되겠구요.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should have pp 해서 야 너가 좀 더 일찍 떠났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다 라고 하는 후에 대한 얘기가 되구요. 4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회사가 이사했다 라고 하는 걸 보니 자 when 이라고는 언제 이사했어 라는 when에 대한 질문이 좋겠습니다.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일을 하느라 had a hard time, ing, 힘든 시간을 보냈어 라는 표현은 적절하지가 않겠네요.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. kate i heard your company moved to a new office how is it it's all good except one thing it's far from my house oh really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욕iliyor. 으 으 으 으 으 아멘